. 선생님, 잠깐 시간 좀.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그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. 아저씨 사정도 지금 딱해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.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? 머무를? 너 이 새끼 뭐야? 야만데 10만원 까드립니다. . . . . . . . . . 으악! 아버지, 아버지 내가 이겼어? 너 이리 와. 나 면상이 이르네. 너 이거 안 놔, 이 새끼? 10만 원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연락 주십시오. 아빠도 사랑해. 아빠도 사랑해. 아빠도 사랑해.